안녕하세요 박상민입니다. 오늘은 눈을 꼭 감고 이어폰을 귀에 꽂으신 후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고민 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메브리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. 그냥 간단한 공지사항 겸 또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사연 제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저는 뭐 끼켜봤자 일주일에 한두 개 들어올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여덟 개 정도씩 들어오더라고요. 일단 본인의 사연들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라디오 DJ도 돼보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라디오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.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또 제가 이렇게 라디오 DJ가 될 수 있는 거겠죠.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메브리띵 라디오를 녹음하려고 사연을 하나하나 다 읽어본단 말이에요. 근데 뭔가 이게 사연들이 되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담기에는 되게 애매한 사연들이 많아요. 어떤 기준에서 애매하다고 하는 거냐면요.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. 자세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친구끼리 일이 있었거나 뭐 아니면 뭐 밖에서 일을 봤는데 그걸 봤어요. 아니 뭐 친구끼리 싸웠어요. 근데 그래서 이랬어요. 이게 보내주신 사연의 전부가 되니까 제가 되게 소개해드리기도 애매하고 또 제 생각이 담기도 되게 애매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실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면 뭐 친구랑 둘이 싸웠는데 뭐 무엇 때문에 싸웠고 뭐 싸울 때 상황은 어땠고 또 그 싸운 후에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적어서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소개하기도 편하고 또 제 생각이 담기도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사연들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사연들은 이제 제가 이 라디오를 일주일에 하나씩 진행하다 보니까 못 올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못 올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싹 모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요. 걱정 마시고 앞으로 사연 보내주실 때는 조금 더 상냥하고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매브리팅 라디오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.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. 저도 이제 시골에 내려갑니다. 시골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목, 금, 토 영상들 다 예약 걸어놓고 갑니다.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요. 설 연휴 때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먹잖아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 많다고 너무 많이 드시고 아프면 또 억울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만큼 적당히 잘 챙겨 드시고요. 저는 이제 곧 시골 가는 차를 예매해놔서 버스를 타러 남부 터미널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네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즐겁고 행복한... 즐겁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. 잘자요. 즐겁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.